하... 보자 보자... 1화에 뭐가 있으려나... 여러분 근데 그건 보셨잖아요 졸업 예정 잘하고 과제 참여 안하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성실하게 수업 참여한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? 인정?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지 않나 이거 나왔었나? 이 대사?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지 않나 이거 대사 나왔어요? 이거 편에? 그럼 선배님은 모바일 게임 처음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여기까지